시원스쿨 강의 쉬는 시간 다 네이버 끊고 일주일만 인스타 끊고 유튜브 끊고 이 유튜브도 끊고 모든걸 싹 다 끊고 뉴스 다 끊고 진짜 내가 쉬는 시간에 영어공부만 해보는거에요 시원스쿨로 또는 시원스쿨팬으로 하루에 몇시간 권장하냐구요? 진짜 모든 시간을 다 짜서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여러분들한테 하루에 5분만 영어공부하면 영어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루에 10분만 하면 영어공부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거든요 근데 이건 제가 봤을때 좀 사기에요 왜냐면 하루에 10분씩 꾸준히 못해요 왜 못하는줄 아세요? 하루에 10분씩 하면 영어 느는게 안 느껴져요 영어를 공부하는데 제일 큰 적은 뭐냐면 내가 하는데 많이 느는게 안보이는거에요 꾸준히 한다는건 불가능해요 저는 누가 저한테 선생님 어떻게 하면 꾸준히 할 수 있어요? 꾸준히 못해요 다이어트 같은거에요 하루에 5분씩 뛰어가지고 다이어트 1년동안 하면 돼요 다이어트가 할 때 빡 해야 되죠 근데 다이어트는 빡 해갖고 살이 쭉 빠지고 나면은 그 다음에 뭐가 문제지만 다이어트는 요요가 와요 근데 영어는 실력을 쫙 올려놓으면 진짜 집중해서 그렇게 해서 실력 올려놓으면 요요가 없어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나 옛날에 영어 좀 했는데 요즘에 영어가 잘 안돼요 이런 사람은 옛날에 잘한 적이 없다고 내 머릿속에서만 잘한거지 영어는 자전거 타는거랑 수영하는 것 같아서 한번 하면요 뭐 단어가 좀 생각이 안날 수는 있지만 영어 자체가 못하게 될 수는 없어요 영어 평생 공부하지 마세요 영어 왜 평생 공부해요? 삶에 좋은게 얼마나 많은데요 영어 빨리 빡 해서 딱 끝내고 그 다음에 내 인생을 즐겨야죠 영어가 줄 수 있는 베네핏들을 가지고 살아야죠 그리고 제가 그랬잖아요 많은 강의의 숫자를 듣는 것보다 몇 강의를 듣더라도 그걸 반복해서 내 것화 시키는게 더 중요하다고 다음주까지 저희 한번 약속해서 한번 해보시죠 전쟁을 선포하는 걸 영어에다가 자 오늘부터 비장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또 얼레벌레 얼레벌레 일주일 지나가고 일주일 동안 영어 수업 그냥 띄엄 띄엄 들었다가 실제로 변화는 별로 없고 이렇게 되기가 너무 쉽습니다 영어 어차피 꼭 한번은 하고 넘어가야 된다면 출근하시면서도 틀어놓고 가시고 퇴근하면서도 틀어놓고 오시고 설거지하시면서도 틀어놓고 You can do it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다 진짜 할 수 있어요 정말 할 수 있어요 다행혀 안 될 것 같은데 저희 싸움 어차피 그러고